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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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 형한테 할 말 있어 뭔데? 내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맞아? 너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솔직하게 말해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와가지고 제발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 언제까지 거짓말하면 침발할 건데 아버지는 우리 둘 다 사랑하셔 거짓말하지마 아버지가 사주신 선글라스 이거 형 것만 정품이잖아 아 그래? 자외선 차단이 하나도 안 돼 띄서 샀길래 이 아빠 아빠 미안해 출생의 비밀을 밝혀주는 럭셔리 정품이 갖고 싶다 잠깐 얘기 좀 해 너 여기까지 온 거야? 니가 포기해주라 나 포기 못해 너랑은 안 어울려 처음부터 내 거였어 첫눈에 반한 건 나야 나라고 우리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사갈 거야 그냥 포기하라고 별 때 못해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몰라서 물어? 이 셔츠 셔츠? 이 레이어드하기 완벽한 셔츠 내가 어떻게 포기해 내가 상상 그만해 나 줘 너한테 커 나한테 잘 어울리는데 이거 안 어울려 아니 나한테는 좀 잘 나만 입고 싶은 K패션이 궁금하다면 지독한 놈이야 지독한 놈이야 여태 한마디도 안 했어 제가 한번 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줄 알자 짜장면 뿐다 솔직히 한 번 말해봐 제가 웨이브에서 모르는데 몰라 우린 지난 6개월간 니 행적에 대해서 이미 다 추적했어 문더더기 없이 푸 깨끗하더라고 그게 뭔 짓을 하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요 피부에 뭔 짓을 하는 거냐고 타고 난 건데 야 타고 났어 너 나랑 같은 부류구나 생얼이 나는데 뭐 안 걸렸대? 타고난 듯 깨끗한 피부를 완성하는 K화장품이 궁금하다면 LDF Overseas Shipping 패션부터 뷰티, 헬스, 액세서리까지 지금 가장 핫한 K를 만나다 Meet the K 아이템 롯데 듀티프리